안녕하세요. 여기 마리엠입니다. 저는 트위니지 사람이에요. 그리고 스물살이에요. 저는 대학교에서 세장 공포하고 있어요. 그리고 덕토미인korean.com하고 learnkoreanlanguage.com으로 한국어를 공포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. 한국어를 공포하는 너무 재미있어요. 특별히 차기 수강이. 저는 내 기본 두 번째 차기 수강이에요이에요. aş gland에 정leansической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이 주 filho. ily, NFL 제품은 정巣 tittling! ker donc посмотрите. 안녕히 계세요!